npc 입니다 npc 자 동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2400원에 추천을 드리고 어 245%의 수익을 내고 지금 하락 압박이 아주 강한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어 추천하고 난 다음에 사실상 기간 기간 대비 아 그다지 오르지 않은 종목입니다 245% 면 뭐 다른 카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수익이지만 저희 카페에서는 뭐 500% 1000%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이 워낙 지천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다지 많이 오른 종목은 아니죠 자 그렇지만 아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500% 가 오르든 1000% 가 오르든 돈이 되는 종목은 다 주워 담으시면 결국은 내 주머니에 살이 찌는데 안 살 이유는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저희 카페에서 왜 2400원에 추천 의견을 드렸는가 잠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두 번째 카페 입니다 상장돼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mpc 지금 현재 고점에 물리신 분이 많은데 이 종목은 이미 1차 꼭지 목표가를 이미 쳤습니다 제가 추천할 때 당시에 mpc의 잠재자산을 보면 왜 2400원에 추천을 드렸는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할 종목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 혹시 물린 종목 자 매수하려고 하는 종목의 잠재자산을 알면 여러분들이 대박이 날 것인지 쪽박이 날 것인지 전부 다 제가 명쾌하게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한 종목 당 5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아끼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이런 종목 제가 차트 분석을 지금 해 드릴 텐데요 자 바닥 분석가가 2400원 입니다 여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꾸준하게 상승을 했잖아요 자 2400원 짜리가 8300원 까지 오르고 난 다음에 지금 하방 압박이 아주 강한 구간입니다 자 지금 구간은 기술적 반동 구간이 온다 라고 해도 언제든지 매물 압박이 가장 심한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강하게 올 수 있다 mpc 를 여러분들이 매수 할 때 이 구간은 잠재자산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린 겁니다 이 종목 그냥 내버려 두면 최소한 몇 백 프로는 그냥 따먹고 들어가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간은 아주 고평가 구간입니다 자 기술적 반동 구간이 더 온다 라고 해도 굳이 비싸게 살 이유는 없다는 거죠 자 주식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남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싸고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를 해서 우리 같은 선수들이 이런 종목을 추천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꼭지 목포가에서 내가 팔면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mpc 바닥 분석 이후 245% 수익을 내고 지금 하방 압박이 아주 강한 구간이다 동종목에 고점에 물리시는 분은 위험관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종목을 지금 매수 들어가는 건 아주 위험한 투자법이다 2,400원짜리가 9,000원까지 올랐는데 2,000원까지 다시 빠지지 말란 법이 없다 자 mpc 동종목에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시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 종목은 차트 분석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하방 압박이 아주 강한 종목이다 자 mpc 주가 예측 정보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해서 제가 원문 분석 시향 정보를 알려드리기 전에 저를 찾아오시는 길을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카페는 네이버에서 카페 활동을 하고 있고요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도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mpc 주가 예측 정보 이렇게 분석 시향 자리에 나오죠 자 2013년도에 매수하실 분은 순차가를 잡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바닷가하고 꼭지 목표가를 아시려면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을 PD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종목이 500% 올라갈 종목인지 1000% 올라갈 종목인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저한테 배우시면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제 분석대로 상승했습니다 자 조종장이 오면 매도를 칠 게 아니라 오히려 추경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이 종목은 최하 몇백%는 먹는다 미리 예측해 드리는 겁니다 홀딩해라 자 카페에서 바닥에서 지속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종목입니다 자 결국 날아가지요 어디로 위로 자 바닥 분석가 2400원 102% 상승 중입니다 자 분석이 적중했습니다 이런 자신 있는 분석은 확신해서 오는 겁니다 제가 이 종목 올라간다 미리 예측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자 주식은 상승을 할 확률이 높은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홀딩하면 대박 인생이 나오는 거다 상승 구간입니다 꼭지 목표가를 참조하십시오 바닥 분석하고 난 다음에 130% 상승 중입니다 근데 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종목은 아무리 못해도 이 300%는 먹는다 미리 예측해 드리는 겁니다 130% 상승 중이었는데 자 홀딩해라 자 그리고 미리 예측을 해드립니다 자 이때 당시에 4000원이었을 때 바닥 분석가 2400원의 매수 의견들에서 130% 상승했으니까 약 4500원 5000원이었을 때 제가 이 종목은 견제가가 5490원인데 7000원까지 홀딩해라 7000원까지는 올라간다 무조건 미리 예측이 되는 거죠 2013년도에 자 그리고 이 종목이 보시면 제 분석가에서 200% 올라오고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40% 추가 반등권이 다시 옵니다 강력 홀딩 240% 수익 중입니다 자 이 종목 조금만 더 보여드릴까요 자 바닥 분석가 대비 245% 수익 후 급락 중입니다 지금은 단기 고점입니다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위험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꼭지 목표가 1차 꼭지 목표가 정확히 제공해서 제가 1차 목표가 7000원 무조건 홀딩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7500원을 넘자마자 때려 맞고 지금 강한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 정확한 분석 시향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동종목 지금은 매수를 하는 구간이 아니라 외도를 하는 구간이다 추가 반등권이 온다고 해도 굳이 이런 종목을 비싸게 살 이유는 없다 여러분들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시고요 이렇게 대박을 칠 수 있는 종목이 저희 카페는 아직 바닥주가 100개가 넘게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놓고 자본금이 1억이라면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싹쓸이 해서 1,2년만 기다리면 여러분들 자산이 5억으로 늘어나고 최고 1000% 10억까지 늘어날 수 있는 종목이 저희 카페 아직까지도 100개가 있습니다 바닥주를 여러분들이 선정해서 대박 인생을 사실 분은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한국에서 같이 같이 먹다 하는 그런 느낌의 경험이 있는데 조금 몇 개월 뒤에 보면 그렇게 풀맛이 나오고 나서 그럼 한번 더 사줄게요 저 냉면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오늘 그 그 한 번전에서 양국 정상들이 만나서 대화와 나누고 나서 그 냉면을 먹을 때 제가 그 문의용은 그걸 먹으러 갔다가 첫날 먹고 한 3주 후에 왔더니 그때도 많아가지고 1시간을 기다리다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오늘 여기서 냉면을 먹고 제가 그쪽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잘 먹고 그냥 맛을 내고 정말 중요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으니까 이 맛을 고정을 잘 전해 드릴 것 같습니다 아이고 잠이 안 돼 네 드려도 저 냉면 얘기하는데요 그 정도 냉면 드셨다고 하죠 네 냉면이 상한 것한테 맛을 느끼는 사람도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신촌 때가 나와가지고 소스가 좀 힘든 것 같나 얘기하고 상품 같은 신경감 그처럼 기쁘가 싶던 그런 이제 식감을 느끼고 했을 텐데 소스는 다리가 않습니까 그것도 북한에 가서 고려하는 것 같은데 냉면을 주면 우리와 다른 소스가 있으면 맛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냉면 알겠습니다 이제 냉면 맛을 전혀 잘 모릅니다 남측회사의 냉면은 괜찮더라구요 우리 입맛도 다 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약간의 자극적인 냉면이 있고 예 일반적인 냉면을 보내는 것 같으시고요 북한 같은 경우는 조미료를 안 쓰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물도 역시 굉장히 담백하고 북한 김치를 보도해서 그렇습니다 저 신의주에서 김치를 먹어보고 아시네 지금 최선의 최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담백합니다 대치로 식품이 예 아마 회양매위에서 그런 참고로 우리가 입맛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전 인터뷰에서 참고 생각 보기 특정 업체에 사롸를 얘기했는데 잘 이렇게 얘기 나오다 보는데 뭐 학교 없이 나가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해 또 지금 나오고 제가 하나가 자라탕 통합이라고 하는데 자라탕 같은 통합이라고 하는데 낯설고 생소하지 않습니까 근데 국가 여러분 다녀오고 있었을때 자라탕 이라는 자라탕 제가 먹어보진 않던데 신의주에서 개봉이 갈비 같고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자라탕 같이 먹었었 식당 이렇게 드셔볼만 주의 2 2 5 5 5 5 6 4 5 5 6 6 12 6 7 감사합니다.